귀걸이 귀걸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자카공이면 더 밀어보네 어딨냐 요건가 가만히 보세요 예상 아 여기도 약간 9% 둘둘인 것 같은데 어 유니온이 살짝 높은 17성 둘둘인가 고용요 굿 느낌이 그렇고 과연 어 어 앱솔렙스 플레스트 캘론 느낌이 그런데 어 아 역시 아 이걸 유니크를 쓰네 어 안 좋습니다 아 아 아 역시 야아 맞네 아 이거 추업 어디갔냐 하하 영암풀 돌리는 것 같군요 추업이 사라졌고 아 6에 65 아 AD 대줄 100 AD 두줄에 100 추업을 다 했었군요 0 0 0.03의 히멜일인가 아 좋은자그러 треб 공 방 막 아 아 이렇게 아 이 정도면은 유니온이 꽤 높겠다 그지 아.. 주 혼자 그려놨네.. 공방망.. 아.. 이렇게.. 야.. 이 정도면 유니온이 꽤 높겠다.. 그치? 꽤 높을 것 같은데.. 4772.. 힘 덱을 해놨네.. 공방망.. 네.. 안녕하세요.. 반갑습니다.. 네.. 어.. 물은 현재 44층인데.. 네네.. 46층을 올라가고 싶어서.. 네네.. 지금.. 제가 다 직작을 하는 거라서 무기 빼고는.. 네네.. 어디부터 올려야 할지.. 보조요.. 아.. 보조요? 아.. 생각하고 있었습니까? 네..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.. 박무가 너무 많네요.. 아.. 코코볼 때문에 95%는 맞춰야 한다고 들어가지고.. 아.. 박무가 95%가 돼야 됩니까? 캐릭터 상에? 네.. 코코볼에 박무.. 박무가 없어가지고.. 그래서 95%를 맞춰야 된다고요? 네.. 아.. 그렇습니까? 그리고.. 저거.. 응축은 쿤브리아다가 유니크 나온 거라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.. 그렇습니까? 큐브에서 15%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? 아.. 아니요.. 까니까 바로 나왔어요 아.. 그렇습니까? 아.. 그.. 그런 조건이 있군요.. 어쨌든 보조요.. 어.. 네.. 혹시 보조 말고 지금.. 바꿔야 할 부위가 있긴 하나요? 아.. 끌고 올라갈만한 거? 네.. 상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네.. 그.. 추억 잘못.. 바꿔 돌려가지고.. 아.. 실수로 돌렸군요.. 네.. 아.. 아주 뼈가 아프겠군요.. 그 다음 벨트? 아.. 탈벨트.. 지금 오로라에 매몰이 많이 없더라고요.. 그 다음에 이제.. 메이크업 안 드시는 거 아닙니까? 네.. 아니.. 도미네이터.. 네네네.. 도미.. 지금 파편작 하고 있어요.. 그 다음에요? 마이링? 음.. 마이링은.. 고피아 빼고 넣어야 되나요? 아니면.. 아.. 글쎄.. 구셋을 유지하느냐에 따라.. 바뀌는 건데.. 실질적으로 여기서 두 가지를 빼야되잖아요.. 그쵸? 네.. 그럼 벨트하고.. 그쪽에서 빠져야되겠지요? 어.. 실블링이 빠져야겠는데요.. 아.. 그쵸? 네.. 알겠습니다.. 포즈.. 포즈.. 도미.. 실블링.. 마이링.. 아.. 리튬하트 안 쓰십니까? 여기도 리튬하트 없습니까? 아.. 하트가 너무.. 솔직히 리튬 쓰기엔 아까운 느낌도 있어가지고.. 아.. 임시방편이죠.. 뭐.. 뭐 어마무시한 거 사실라고요.. 아.. 여기도 가격이 높군요.. 아.. 여기도 1.3이네.. 아.. 리튬하트 장사를 했었어야 됐는데.. 아니라고.. 늦었어.. 아.. 여기도 작갈 수 있는 게 있네요.. 미라클 건 같은 거 던지는거죠.. 아.. 이거.. 공격력 2에서 5가 올라가거든요.. 그게 올 때 3이 올라갑니다.. 아.. 오.. 알겠습니다.. 근데 하트는.. 솔직히 존버해가지고.. 따지트 한 번 사려고요.. 아.. 이게.. 어떻게 보면 작은 투자.. 나쁘지 않죠.. 저희 리튬하트 요새 좀 선호해가지고.. 아.. 리튬하트 좋은 거 같더라고.. 미라클.. 공격력 같은.. 아.. 주문서 다 발리는 거 알지요? 리튬하트.. 네네네.. 아.. 그래서 미라클 건 같은 거 하면 이제 올 때 3에다가 공격력 2에서 5가 올라가거든요.. 뭐.. 스탯 자체는 낮게 올라가지만.. 그래도 임시방편용으로 괜찮더라고.. 어.. 아.. 펫작은 할 생각 없으십니까? 아.. 펫작.. 지금..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.. 음.. 아.. 요새.. 펫.. 스크롤이 좀 비싸긴 하지요.. 제가.. 무기를.. 뭐지? 솔직히 무기만 조금 투자해서 샀고 나머지 다.. 그냥 무자본으로 하는 거라서.. 어.. 나발.. 어.. 그냥 뭐.. 소소한 거 이제.. 리튬 마트라든지 이런 것처럼.. 그냥 미라클 팩 공작 같은 것도.. 그냥 어차피 나쁘지 않지요.. 라고 전 좀 생각을 합니다.. 네네네.. 알겠습니다.. 아.. 뭐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? 어.. 혹시.. 경매장에.. 보조 매물 괜찮은 거 봐주실 수 있나요? 스탠스.. 90%인데.. 100%는 안 만듭니까? 아.. 10%는.. 솔직히.. 순백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.. 아.. 스탠스요.. 스탠스.. 네.. 많이 밀린 느낌은 안 나가지고.. 아.. 그렇습니까.. 이름 뭐죠? 본버드.. 보파이어인가? 본버드만 쳐도 나와요.. 아 그렇겁니다.. 어.. 음.. 어.. 괜찮군요.. 역시 쌍레전드이네요.. 아 여기서도 있군요 65억에 사서 75억에 올려놨군요 19일에 8월 19일이면 언제요? 와 두 달 넘게 됐네 아 62억에 사가지고 65억에 팔았군요 누가 쓰던 걸 팔아가지고 본전체계를 한 거군요 네 53억짜리를 샀는데 55억에 다시 파는 건데요 가격대비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잘만 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75 75짜리 아 이거 소수한 거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 시세는 잘 모르겠군요 뭔가 좀 비싼 거 같기도 하고 많이 유저들이 없다 보니까 핏다더라고요 팀들이 전체적으로 어 버티면 더 좋은 거 나올 거 같기도 하고요 네 계속 동봉하면서 찾아봐도 계속 안 나오긴 하고 아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? 네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épisode 네 Steven little